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LCC 관련 종목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글쎄요. 일단은 여행 수요가 좀 폭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여행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보거나 예약을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높은 예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다, 이런 식의 답변들이 돌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하늘길이 지금 차례대로 열리고 있어요. 일본 쪽에서는 무비자 여행 허용을 해줬고요. 중국도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꽁꽁 싸맸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부 당국에서 운항길을 조금 열어줄 테니까 노선 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 2배 정도의 중국 쪽으로의 노선길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거기다 코로나 이전의 대표 해외여행지가 어디냐. 비행 시간 짧고 상대적으로 항공권 저렴한 곳들을 많이 찾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일본, 중국, 그리고 베트남, 태국, 이런 동남아 쪽이 굉장히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합치게 되면 거의 80% 점유율을 차지하게 돼요. 이런 곳들을 갈 때 어느 비행편을 선호하느냐. LCC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CC를 좀 좋게 보는 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LCC 관련 종목들의 전반적인 흐름 좀 살펴볼까요? 요즘에 어떤가요? 글쎄요.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사실상 리오프닝 초기 때 올라갔다가 하락했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정말로 실적 모멘텀 갖춘 기업들도 다 주가가 꺾여버렸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도 같이 꺾이면서 내용이 분명히 좋은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르르 같이 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업들 중에서 조금은 선별 투자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석러 주로 어떤 거 보세요? LCC 관련 종목? 글쎄요. 저는 일단은 지내어, 항상 LCC에서는 지내어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재무구조상으로도 굉장히 다른 곳들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막 자본 잠식이라든가 1000% 부채 비율, 이런 거 가진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모기업들이 튼튼하느냐, 또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다 보면 정말로 팬더믹 같은 시절을 보내 올 때 이 기업들이 지속성, 영속성 여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내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여행 규제가 본격적으로 완화됐습니다. 어제부터였죠. 그러면서 일단 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개인 자유여행도 이미 허용이 됐습니다. 1일 입국자 수가 5만 명으로 제한이 됐었는데 이것도 완전히 폐지를 해버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쪽에 여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 항공사들은 일본의 주요 노선에 대해서 전부 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증편을 하고 있어요. 주 단위로 봤을 때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일단 전자상거래 플랫폼, 여행 플랫폼 이런 쪽에서는 주요 일본 도시의 항공권 예약 건수와 매출이 폭증을 하고 있고요. 티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8월 보면 8월 대비해서 9월에 무려 7200%의 예약 건수 급증이 있었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중국의 하늘길까지 열린다. 이쪽은 또 수익성이 일본보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대해서는 중국은 일본과 달리 운수권이 있어야지만 취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7개 항공사에만 정부가 열어줬고요. 그 결과 일단은 주 15회에서 주 32회까지 일단 운항이 확대됐어요. 만약에 중국 정부 당국에서 코로나 제로 정책을 말살하고 조금 더 열어준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수익성 좋은 노선들이 더 많이 열릴 수 있는 거겠죠. 거기다가 일단 11월에 마카오 중국 단체 관광객 수용 재개가 될 전망이고요. 이제 우려되는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킹달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환율 부분들, 항공기의 리스 부채라든가 어떤 유료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화로 지급이 돼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 분명히 될 거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오펙플러스가 대규모 감산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는 거의 한 80달러선에서 100달러선 밴드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망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재무 구조가 탄탄한 이런 LCC 중에서도 지네어를 최선호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 상황이 먼저입니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쌍바닥을, 월봉상이죠. 월봉상으로 쌍바닥을 다져왔던 북은 1만 3천 원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 매물대, 월봉 매물대 상단 위치해 있는 2만 1천 원 언더에서는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CC 관련 종목들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네어를 선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잘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영관 차장과 함께 테마인 이슈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일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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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